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 입니다 기대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테크넷, 텔로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꼭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긍정적인 회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진행했을 때 잘 이룬 것이 있어요 잘 된 거 그거를 다시 회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잘 했던 긍정적인 회상 잘 했던 기억이 내가 새롭게 진행하는 기대에 큰 도움이 된다 소중한 힘이 된다 그런 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으로 뭔가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회상을 하면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전에 잘 했던 기억이라든지 공이 잘 들어갔던 기억이라든지 뭐 슛이 잘 됐든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회상에서 초능력도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초능력하면 우리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만 생각을 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가 내가 이전에 했던 일 중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생각과 초능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2015년 대한민국은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로 아주 큰 신드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 편이거든요 집에서도 뭐 드라마를 100% 안 보는 편인데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운받아서 뒤늦게 보는 편입니다 이거 하도 이제 유명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렇게 다운해서 봤는데 아 정말 너무 내용이 좋더라구요 1988 보니까 이때 이제 1988에 쌍문동 저도 쌍문동 지역에 살았었는데 저는 창동 지역에 이제 살았었거든요 바로 옆에서 쌍문동 쌍무시장이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은 이제 4호선 전철이 그걸로 지나가니까 뭐 하여튼 88년도 그때도 4호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회연동 쪽으로 이렇게 4호선이 지나가는데 그 쌍문동 쪽에 이제 있던 88년도에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에 쫙 나오더라고요 이제 88년이면 저는 뭐 대학원생이니까 고등학생 그러면 이제 아마 뭐 저보다는 한 8, 9년 뭐 이렇게 이제 한 10년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분들 같아요 하여튼 이제 88년도에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회상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배우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인기 있는 아주 그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 사람 젊은 사람들도 옛날 얘기를 하지만은 배역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분들 뭐에 중년논 이런 분들이 다 88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30년 이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또 그 아줌마 중간을 보니까 그때의 드라마 그때의 뭐 아름다운 음악이 참 나오고 또 그때 유명했던 소품 그때는 돈 있는 사람은 소니의 워크맨을 들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우리 삼성에서 만든 마이마이라는 워크맨은 20만원 마이마이는 6만원 그렇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소품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전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드라마 보면서 저도 내용이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왠지 감동스러운 그런 마음이 눈물이 글썽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드라마는 사람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말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드라마인데 참 정말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너무 흐뭇하고 저도 참 의미있게 봤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왜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하면 긍정적인 회상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멘탈이 건강하면 이것이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는 바로 과거를 긍정적으로 회상합니다 긍정적 회상합니다 물론 내가 사기를 당한 일이나 정말 원수를 만나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회상할 수 없죠 당연히 그거는 영원히 그거는 뭐 그냥 생각만 해도 분노가 나죠 그렇지만 뭐든지 자기 지나간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멘탈이 현재 약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뭐든지 나는 정말 내 인생은 불황이야 나는 정말 너무 평생 정말 불행했어 속기만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멘탈이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회상하게 된다는 것은 내 멘탈이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내가 과거를 생각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을 한번 살짝 돌이켜 보세요 나는 불행했어 나는 가족이 불행했어 나는 가정 형편이 힘들었어 그래서 내 주변에 부모님, 형제, 식구 나는 별로 안 좋아 나는 정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건강치 못한 것이죠 살았을 땐 힘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니야 그때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 있구나 그래도 내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어려웠구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았으니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나는 불행했어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힘들었어 부정적인 회상입니다 똑같은 내 지나간 일을 회상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고 나의 가능성이 더 부각이 되고 내가 좋은 존재, 떳떳한 존재,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죠 긍정적으로 회상하게 되면 그래서 과거를 긍정적으로 회상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좋은 쪽으로 느긋해지고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정신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얘기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도 밝혀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이 될수록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즐거웠고 아름다웠던 것을 자꾸 회상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노인분들을 집에 방문했을 때 보면 그 건강한 분들은 자기 젊었을 때 사진 같은 걸 집에 쫙 걸어 놨어요 액자 같은 거 이건 내가 몇 살 때예요 이건 내가 언제 때 지금은 꼬부랑 할머니지만 할아버지지만 그때 자기 젊었을 때를 잘 회상하면서 즐거워하는 분들은 지금 정신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고 건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의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도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걸 제가 이번 시간에 핵심은 꼭 그건 아니고 이번 시간 핵심은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기대할 때 기대할 때 기대할 때 그리고 이제 그걸 실천할 때 이때의 과거의 긍정적인 회상거리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달라집니다 내가 이전에 잘 됐던 그 기대 그때 느낌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여건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그 일을 계획하는 거죠 무작정 잘 될 거야 옛날에 잘 됐으면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테크네와 텔러스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도 테크네를 생각하고 좋은 텔러스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진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회상거리들을 자꾸 되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항상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이 용어는 뭡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힘없는 소년 목동소년이 전쟁의 거장 골리앗 거부의 골리앗을 이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컨셉이죠 그래서 항상 될 수 없는 게임을 다윗과 골리앗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결국 근데 객관적으로는 안 되는 게임인데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승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회상이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제 작은 목동에 일을 한 거에요 목동, 셰퍼드 그런데 지금은 목동이 수천 마리 양떼를 끌고 다니고 그러지만 옛날 고대 목동은 끌고 다니는 양이 몇 마리 없어요 그 몇 마리 안 되는 거 그냥 요만한 그림에 나온 몇 마리 이거 끌고 다니면서 풀맥이고 저녁에는 애들 우리에 놓고 자기는 또 밖에서 자고 이렇게 아주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일이에요 목동이라는 게 지금처럼 대규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하던 이 목동이 자기가 작은 일을 하면서 그 양 몇 마리 안 되는 거지만 걔네들 지켰던 기업 곰이라든지 또는 맹수가 이런 자기가 지키는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자기가 그 용감하게 싸워서 물리쳤던 그런 소중한 장면들을 회상을 하면서 그때 내가 그것들을 잘 했던 사람 아니냐 골리아시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크고 무섭고 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는 옛날에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골리아 또 반드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긍정적인 회상을 하게 되면 초능력도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슈퍼맨이나 뭐 이런 울트라의 그런 뭐가 나오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회상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더 힘을 갖고 더 용기를 갖고 더 확신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작은 경험 큰 기쁨이라고 작은 경험 큰 기쁨 작은 경험을 가지고 더 큰 결과와 기쁨을 또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건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큰 건축물을 할 때도 다 벽돌 한 장에서 시작하잖아요 벽돌 한 장부터 쌓고 쌓아 가지고 계속 이것이 다리가 되고 또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벽돌 한 장 한 장이 작은 기억인데 긍정적인 기억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기억을 하면서 큰 건물이 긍정적인 기억이 쌓이고 쌓이면서 큰 건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회상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기대를 잘 실행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회상 기대하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내가 사기를 당하고 누가 나를 속이고 도망가고 누가 나를 때리고 이런 거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매사 자기의 삶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회상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실행하고 할 때에도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의할 때 그런 얘기에요 부정적인 회상이 있으면 공동묘지자 갖다 버려라 공동묘지자 갖다 묻어라 장르를 치러 버려요 막 묻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센터 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약하게 해서 부정적인 회상에 대한 것들을 딱 이렇게 깨끗이 정리는 안 해도 그거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왔던 마음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나 또 광자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회상에 노예가 되면 자꾸 내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회상을 이제 다 털어내려면 그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뭐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건 굉장히 어렵고 왕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정적인 회상에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무언가를 하려고만 하면 부정적인 회상이 내 앞에 싹 나오고 무언가를 내가 진행하려고 할 때 내가 안 됐던 생각이 자꾸 나는 그때도 안 됐잖아 또 안 될 거야 나는 또 안 이 부정적인 회상이 현재 나의 기대의 실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거를 좀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회상의 최대 적은 부정적인 회상이죠 그렇죠? 제가 이전에 이런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보도 매체를 통해서 성대중이라는 사람의 책 중에 청성잡기가 있대요 저도 이걸 읽어본 건 아닙니다 청성잡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아주 좋은 문구가 있다는 걸 제가 접하게 됩니다 창왕불려최라 창 창왕불려최래 이런 좋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창왕이라는 말은 왕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창왕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부정적인 노예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많죠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잘살 수 평생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굴리요 뭐뭐만도 못하다 최래 래 래는 미래적기 왕은 과거 이건 과거죠 이거는 미래입니다 올 거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내가 이제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최 최선을 다하는 것만 불려 못하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얼메이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 못하다 얼마나 좋은 문장이에요 한번 이런 문장 여러분들 딱 그 그냥 적어 놓으세요 저도 이런 거를 항상 책상에 적어 놓고 항상 좋은 쪽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제가 아주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안 된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늘 그거를 자나 깨나 거기에 대해서 한을 품고 그거를 자꾸 되새기면 결국은 내 삶이 깎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회상을 해야만이 새로운 기대가 잘 진행이 되는데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창황 자꾸 얼메이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거에 그냥 몰립을 해버리면 다가올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회상은 반드시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회상을 항상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은 괜히 너무 말이 많고 범위가 크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지나간 일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또 한 가지는 응답하라 1988처럼 좋았던 이야기 긍정적인 생각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좋았던 것을 자꾸 내가 사람 하나한테 속아서 큰일을 당해 가지고 그게 계속 내 마음을 억누른다고 그러면 또 좋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야기도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좋은 것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늘 조심은 해야 되지만 좋은 사람에게 그래도 좋은 도움을 받았던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해 내고 또 내가 실패했던 큰일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원인과 이런 것을 내가 분석을 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요 또 잘 됐던 일 작은 일이라도 성공하고 착착 풀렸던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잘 됐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준비했더니 이런 좋았던 일을 자꾸 회상하면서 내가 기대한 바를 실천하게 되면 그 기대한 바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의미 또 일이 잘 되는 그런 좋은 결과 또 그 일을 진행할 때 내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에 오늘 강의의 큰 내용은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벽돌을 얘기했습니다만 벽돌 한 가지가 잘 놓여지면 그 다음에도 착착착 놓여지게 되죠 벽돌 하나가 나쁜 게 하나가 건물 안에 있으면 그것이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기억 긍정적인 기대 또 긍정적인 회상 이런 것들을 한 벽돌 한 벽돌 하나씩 쌓아 가면서 그것의 도움으로 또 위에 올리고 그것의 도움으로 또 올리고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벽돌 땀이 만들어지고 큰 다리가 만들어지고 큰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기억할 때마다 기대할 때마다 이전에 잘했던 긍정적인 회상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잘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어려운 생각 또 내가 실패해서 힘들 때도 그 힘들었던 힘든 생각 또 내가 사람을 인해 가지고 너무나 큰 좌절을 겪을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몰입하지 말고 좋았던 일 내가 크진 않아도 성공했던 일 또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이런 걸 우선으로 자꾸 생각하고 되새기는 가운데 나는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우리가 좋은 회상을 가지고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회상은 새로운 기대와 성취에 큰 도움이 되고 연결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상황불려최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얽려 있는 것은 다가올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 못하다 결코 못하다 우리가 새로운 기대할 때 자꾸 중간에 부정적인 회상이 떠오르 그래가지고 내가 새로운 기대를 진행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말고 새로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내가 다듬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더 감싸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회상과 기억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그게 잘 안되면요 최애래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하는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기에 노력을 하면 부정적인 회상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가끔 긍정적인 회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기대하는 바를 실천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